안녕하십니까. 이현TV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영상을 녹음할 때 소음이 많이 섞여 들어가면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녹음할 때는 창문도 전부 다 닫고 냉방기 전부 다 끄고 찜통에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아주 따뜻해요.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녹음할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자 오늘의 시작은 주식 관련 추천영화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뒤통수 맞는 일 종종 발생하죠. 이번주도 했었죠. 특히 이번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등자리인데 오전에 살짝 반등맛을 보여주고 오후에 하락을 했죠. 이렇게 뒤통수를 가끔씩 때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는 제대로 때린 게 아니죠. 진짜 뒤통수는 작년 3월같이 그렇게 아주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유발하죠. 이런 과정이 영화 보면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과거의 서브프라임 사태 딱 직전에 24시간을 영화로 만든 건데 물론 과정도 있고 여러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상과 실제를 적당히 섞어서 만든 거죠. 실제로 과거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면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대량 매도를 쏟아내죠.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시작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후프 폭로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정점에 달했죠. 그것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기소를 당했어요. 기소를 당해서 미국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사실 잘 마무리했죠. 왜냐? 이 부실의 책임은 골드만삭스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모든 문제였고 골드만삭스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영화에서처럼 폭락 하루 직전에 골드만삭스의 퇴직하는 직원이 하나 알려주는데 그거 보고 나서 야 이제 봤더니 큰일 났다 우리가 엄청난 부실을 지금 쌓아두고 있었네 그제서야 과연 그걸 확인했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엉터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마진콜이라는 영화하고 이 빅슈트라는 영화도 있죠. 빅슈트라는 영화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나기 2년 전부터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빅슈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위해서 2년 전에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부실이 들어있는 상품이에요. 야 이런걸 팔고 있어? 이거 조만간 박살나겠네. 야 여기다가 공매도 걸면 떼돈 벌겠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대량으로 거는게 그 영화 내용입니다. 빅슈트라는 것도 사실 공매도를 뜻하죠. 슈트를 건다. 공매도 친다. 빅은 이제 엄청난 공매도를 친 거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일반인도 마이클 버리는 사실 의사 출신이죠. 실제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조차도 조금만 조사해봤더니 야 이거 엄청난 부실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거를 서브프라임 터지기 무려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 경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전세계의 탑 클래스인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월가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부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그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다 알고 있었는데 터뜨릴 때가 돼서 터뜨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들이 뒤통수를 어떻게 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마진코로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빅슈트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2년 전 그리고 서브프라임 터진 이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골드만삭스가 나와요. 물론 이제 마진콜에는 골드만삭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골드만삭스긴 한데 아무튼 골드만삭스가 나오진 않고 빅슈트는 마이클 버리가 자산법으로 확인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게 골드만삭스죠. 거기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공매도를 칠테니 니들이 그 상품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 상품을 만들고 거기다 공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대박인데? 하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그 공매도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한 다음에 다 자기들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럼 이 영화를 보면 빅슈트가 대량 공매도를 치는 건데 공매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와요. 얘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치여가지고 부실을 제거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제 수익을 얻냐. 이 상품이 문제점이 계속 속속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실이 나오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파산하는 업체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까지도 얘들이 투자했던 공매도는 수익이 안났어요. 왜? 이 상업은행들이 여러가지 상업은행들이 자기들도 거기다 공매도를 걸고 나서 충분히 걸고 나서 자 우리도 이제 공매도 벌었으니까 우리 수익이 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하락을 유발했죠. 그전까지는 걔네들이 하락시키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아니 이런 어차피 이럴 거면 공매도가 무슨 버블을 제거하고 무슨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확실히 공매도는 그냥 하락을 시켜서 돈 벌기 위한 수단이구나 라는 거를 사실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골드만삭스가 서프라임 방아쇠를 당기는데 얘가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보면 골드만삭스는 대표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사실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IMF 때도 골드만삭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에 누가 IMF 할 때 같이 한국에 와갖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감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2라는 월스트리트1이 있죠.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 보면 월스트리트1은 옛날 영화죠. 거기서 보면 찰리쉰이랑 마이클 도블러스가 같이 나오는데 마이클 도블러스가 보면 연기가 엄청나죠. 그때 아마 월스트리트1으로 마이클 도블러스가 그 당시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월스트리트2도 있어요.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주인공이죠. 샤이아포가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남자 주인공 그 친구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2도 그 친구가 주인공인데 여기서는 마이클 도블러스가 여기서도 약간 악역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영화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허우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그냥 재미로 볼만한 영화 정도 보시면 되고 저는 정말 야 이걸 이런 걸 영어로 만들 때 대단하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인사이드 잡입니다. 인사이드 잡 이거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명으로 그리고 모든 은행이나 이런 심지어는 대통령 정부 다 실명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월가와 연중과 미국 정부의 이 커넥션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게 바로 인사이드 잡 이라고 하는데 영화는 사실 등장하는 인물이 다 실명이고 다 실제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죠. 이거는 진짜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월가와 연중과 미 정부가 서로 밀접하고 커넥션이 밀접하고 완전히 뭐 그냥 마피아보다 더 심해요. 얘들 딱 밀접하여 한몸입니다. 우리는 한몸.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어깨동무하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야 도대체 이런 게 경제 얘기가 왜 올까? 솔직히 서프라임 사태가 정말 막을 수가 없었나? 터질 수밖에 없었나? 이거 고의로 생긴 거 아닌가? 굳이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유발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 더 확실히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안 막았어. 그리고 그 뒤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전 세계에다가 뒤통수를 후르치면서 전 세계 경제를 박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돈 풀게 하면 되거든요. 작년에 보세요. 미국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었습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돈 풀었으면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냥 메웠으면 될 수 있었는데 굳이 이걸 파산시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전 세계에 파국을 몰고 왔다. 사실상 굳이 파산시킨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거 예전에 음모론으로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 그래서 저는 서프라임 사태는 고의적인 약간 핵실험 같은 그런 게 아닌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심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중국 경제에 미국은 핵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중국을 그냥 싸그리 경제에 박살날 건데 분명히 그때도 부동산 시장과 그런 쪽에서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지만 경제가 정말 박살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핵실험은 자국 영토에다가 핵실험을 하잖아요. 북한도 핵실험은 북한 내에다 하잖아요. 외국에다 할 수 없잖아요. 외국에다가 핵실험을 하려고 미 핵폭탄 쏴버리면 그건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핵실험을 하려면 자국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게 아닐까? 바로 경제적 핵실험. 그게 서프라임 사태였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월가와 연준과 미 정부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방치를 했단 말이죠. 정말 강아지한테로 대출이 나가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얼마나 방치를 했으면 그런 게 가능했을까? 고의적으로 야 돈풀기를 최대한 해서 최대한 말도 안 되는 부실을 만들고 최대한 말도 안 되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터뜨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화해갖고 나중에 중국 엔터가 써먹을 때 우리가 이용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었었나 생각이 전 지금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이드 잡을 보면 월가와 연준과 미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는 어디로 가냐 삼성전자의 얘기 제가 뭐 벌써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또 힘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연히 어떤 다른 블로그를 봤더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만 하루에 뭐 하나에서 두 개씩 많으면 세 개씩 막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봤더니 진짜 삼성전자밖에 없어. 거의 삼성전자하고 가끔 뭐 카카오가 많이 올리면 카카오 한 번씩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영상의 그 조회수도 맨마치 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야 역시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 사람 400만 명이다 보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도 틈새시장이 있구나 그냥 내용을 대충 들어봤더니 너무 허접한 내용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야 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역시 돈을 벌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실력으로 얘기를 하는 게 뻔히 느낌이 확 오는데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주르륵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구독을 해주고 계속 또 보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고 삼성전자 올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변곡점이 와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다른 주식들은 다 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주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때는 다른 주식은 못 가요. 작년 11월 12월이 대표적이죠. 작년 11월 12월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2,200에서 3,000을 돌파하는데 자기는 올라간 게 없어. 심지어는 하락한 사람도 있어요. 코스피가 1,000이 올라가는데 그대로 있거나 하락해요. 삼성전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주가가 50%씩 올라갔죠. 다 그때. 근데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박살났습니다. 코스피가 1,000이 올라가는데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락하기 시작하면 또 발생합니다. 또 발생해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가 있던 없던 삼성전자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종목은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빨리 삼성전자를 갈아타던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수혜를 보는 코스피 반도체라도 들고 계시던지 그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냐? 남들은 막 올라가서 신나는데 삼성전자 갖고 가서 코스피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는데 나는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국정제는 수출하고 아주 밀접하죠. 보시면 한국경제 1평균 수출액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5월까지 좋았습니다. 6월, 7월은 약간 하락 중인데 7월은 아직 20일까지입니다. 끝이나 끝난 건 아닌데 약간 하락 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질병 확산하고 해운이 대란이죠. 수출을 하고 싶은데 배가 없어요. 배가 없어서 지금 부산항에 쌓여져 있는 콘테이너가 장난 아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물류 차질이 지금 큽니다. 중국도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질병이 조금만 생겨도 그냥 아예 통째로 다 그냥 막아버리니까 무섭죠. 역시 공산당은 다르더라고요. 어저께도 어떤 성인가 뭐 걔네는 우리나라는 도우로 얘기하지만 중국은 성이라고 하죠. 어떤 성인데 확진자가 한 열 몇 명 나오니까 갑자기 성 딱 걸어당겨놓고 거기 970만 명을 하루 동안에 다 검사를 돌렸다고 하죠. 대단합니다. 이제 공산당은 무섭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 차질이 발생하죠. 그것이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1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물류의 차질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액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배로 실현하지를 못해요. 너무 지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게 지금 그렇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수출은 한국증시와 매우 중요한 영역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증시는 3,300이 좀 머물러 있죠.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3,300을 뛰어넘으려면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수출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한국 수출이 좋은 뭐예요. 얘는 1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죠. 지금 1월 이후에 쭉 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2018년도 볼게요. 20달을 딱 횡보하거나 하고 하락하거나 횡보했고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부터죠. 6개월 상승했습니다. 말까지 그래서 2020년 초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두 달 확 박살나고 그리고 한 넉 달 정도 우상행하다가 작년 10월 이후 11월부터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사실상 박스권을 뚫어버렸죠. 이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뚫어버렸습니다. 사실 박스권 뚫은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박스권이 6만 원 정도니까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쳐야 할 거고 2만 원 오른 거야. 사실 8만 원이라고 쳐도 엄청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6개월간 쉬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쉬면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니까 두세 달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지금은 약간 우 하향했다면 두세 달간은 약간 우 상향으로 턴을 하겠죠. 턴을 하면서 쉬다가 두세 달 지나면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한 10월이나 11월 이때쯤부터는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는 못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1년 연속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 상향하면서 턴하다가 8만 원 나왔다 10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때 정도? 2019년 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서 초사이에 참고해 주시고 사실 삼성전자의 상황을 지금 분석을 해보면 좋지는 않아요. 반도체는 잘 나갑니다. 반도체 실적은 잘 나가는데 반도체만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주력은 스마트폰이죠. 한동안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았는데 스마트폰이 보면 2017년 이후 계속 우 하향입니다. 작년에는 최악이었죠. 1억 천만대. 물론 작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올해는 그래서 목표를 2억 8천만대까지 잡았어요. 이 목표를 그래서 엄청나게 높게 잡은 건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1억 3천 3백만대 근데 하반기에는 폴드하고 몇몇 중저가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2억대 2억대는 커녕이고 이걸 다 쓸까 왜냐면 폴드가 지금 천만대도 안 팔려요. 천만대도 안 팔립니다. 많이 팔아요. 지금 천만대에서 이천만대인데 그것도 사실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저가폰대인데 중저가폰도 지금 하반기에 과연 얼마나 팔릴지 왜냐면 중저가폰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수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좋지 않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분야가 바로 5G죠. 5G는 지금 삼성령이 완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3사는 5G 투자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이 한다면 어디에 갈 수 있냐면 미국이죠. 미국은 룰나처럼 3개 이동통신사가 있습니다. AT&T, T모바일 그리고 보라이전 이렇게 3개가 있죠. 전부 다 뺏겼어요. 올해 에릭슨이랑 유럽의 에릭슨이랑 노키아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에서 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꽝입니다.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데 화웨이를 제재한데도 아직도 화웨이가 1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그리고 제3 국가 못사는 나라들은 화웨이가 제일 싸요.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사실 우리나라도 LG는 화웨이 쓰잖아요. 지금도 LG는 화웨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에릭슨, 노키아가 특히 에릭슨이 미국에서 미국 3개 중에 두 개를 에릭슨이 먹었습니다. 하나를 노키아가 먹고 그러면서 에릭슨이 2위로 확 올라갔고요. 노키아가 3위 그리고 4위가 중국의 ZTE ZTE도 지금 미국이 엄청 제재를 하고 있죠. 때려잡고 있는 데가 화웨이랑 ZTE인데 미국이 때려잡고 있는 화웨이랑 ZTE보다 더 못한 실적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개판이죠. 이 정도면 국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하고 일부 일본 유럽 일부 일부 국가 일본이 조금 싸지죠. 삼성전자권 5위입니다. 5위는 꼴찌죠. 사실 이거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5G 장지가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장비 납품하는 국내 회사들이 있죠. 걔네들도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에릭슨이나 노키아에 조금 납품하는 회사들은 그나마 좀 괜찮고 삼성전자에 주력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은 맛이 가고 있죠. 5G는 코스닥에 있는 5G 업체들은 그래서 사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수주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5G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번에 보면 6G를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삼성전자가 이미 5G도 다 점령하고 6G를 갈라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5G를 포기하고 5G는 안 되겠구나 ZTE에 대한 이미 있는 상황에서 야 야 왜 엘스 노키아를 어떻게 이기냐 ZTE도 못 이기는데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대신에 6G라도 빨리 개발해서 6G부터는 그래도 좀 3위 안에 투수력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러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이후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모든 투자는 투자 멈춰! 뭐 이런 상황입니다. 투자 멈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잘 벌죠. 반도체에서 돈을 잘 버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돈을 잘 법니다. 근데 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유보금이라고 하죠. 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쌓이냐? 이렇게 보면 현금성 자산 비중이 자산 비중이 따지면 24.7%입니다. 대단하죠. 전세계 IT 기업 중에 1위입니다. 현금성 자산 비중이 IT 기업 중에 1위. 그리고 전세계 IT 기업 중에서 총액으로 따져도 4위입니다. 1위가 애플 2위가 구글 3위가 MS 4위가 삼성전자. 와 대단하죠.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해서 예전에 AMD가 매각한 파운드리 회사죠. 여기를 인텔이 인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에 뛰어들었죠. TSMC는 못 이겨도 우리가 삼성은 때려잡고 2위까지 가겠다. 이게 인텔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기 위해서 글로범 파운드리 인수를 한 겁니다. 글로범 파운드리랑 삼성전자랑 점유율이 사실 차이가 그렇게 많아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인수하고 그리고 인텔이 또 자체적인 파운드리를 하고 두 개가 시너지가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즉시 삼성이랑 비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2위 경쟁에 바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운드리 1위가 TSMC인데 얘네들은 내년에 이미 3나노를 상용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5나노도 수율이 다 안 잡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벌써 3나노 가고 있어요. 그리고 2나노도 공정건설을 지금 착수하고 있죠. 삼성전자들은 24년에나 3나노를 예상합니다. 24년. 빨라야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인텔은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냥 돈만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영향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랑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게 보면은 그런 말 진짜 많죠.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 예전에도 감옥에 갔었을 때 그때도 주가가 올랐지 않냐. 근데 뭔 상관이냐. 오히려 없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막 하죠. 아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한 지키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반등조차 없습니다. 왜 그러냐. 투자를 안 하니까. 어떠한 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죠. 그 무엇도 안 하고 있습니다. M&A도 안 해. 투자도 안 해. 지배구조 개편도 안 해.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하선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바꾸실 마음이 없어요. 나 풀어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거의 이런 상황이죠. 이게 삼성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건지 둘 다 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르죠. 삼성은 오히려 투자하기 싫을 수도 있죠. 야 지금 투자할 게 뭐가 있다고 투자하냐. 괜히 과잉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시 경제 나빠지면 아이고 다 막심한 손해나 끼치는데 지금 투자하지 말고 가만히 현금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큰 충격이 오면 그때 싼 가격에 좋은 회사를 줍줍하면 되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이 부회장이 광복절에 사면 혹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면하고 가석방이 차이가 큽니다. 사면은 뭐냐.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거죠.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을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되면 바로 부회장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삼성전자의 모든 경영권을 다시 회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석방만 미리 해준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고 감옥에 있는 죄는 맞는데 감옥이 아니라 사회에서 죄를 대가를 치워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석방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부회장직을 사임해야 됩니다.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몰래 뒤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참여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불법이에요.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사면 대신 가석방이너도 하지 않을까. 이게 해야 아마 그 이후에 우상향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롯데그룹 얘기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데 롯데그룹도 한 적이 있어요. 주가를 해당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롯데그룹도 과거에 신제품을 아예 출시를 안 했죠. 신제품 개발팀이 거의 1년간 놀았어요. 왜 신제품 개발해서 올려봤자 다 거절당해가지고 그냥 개발해서 다 쌓아놨습니다. 창고에 쌓아놓고 마케팅도 안 해. 딴 데는 이거 사면 1 플러스 1 주고 한 데 이럴 때는 그런 거 일체 없었죠. 마케팅 아무것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대폭 줄이고 신제품도 출시 안 하고 그냥 뭐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하긴 주가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를 충분히 떨어뜨린 다음에 회사를 이제 들어가시고 회사 물려받고 나서 다시 주가를 다시 상승을 시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작년 작년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게 끝났으니까 롯데그룹이 이제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매수하시면 좋을 거다. 작년 제가 4분기쯤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짜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지금 롯데그룹 관련된 주가가 다 V자 만등이 엄청나죠. 비슷한 게 지금 삼성도 이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이 이렇게 엄청난 현금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주가를 부양하겠다 하면 뭐 쉽습니다. 좀 투자 좀 더 늘겠다. M&A 하겠다. 지배교적 개편하겠다. 아니면 전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자사주 소각. 한 5% 자사주 소각하면 바로 그 주가 5% 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거. 근데 그거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요. 현금은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죠. 현금 들고 있으면 그걸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 현금을 투자를 하면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죠. 자 아시아는 아주 좋습니다. 달러지수가 좋았죠. 어저께 어저께 목요일 날 달러지수가 하락했어. 그렇습니다. 홍콩 대만 인도 모두 상승했고 일본은 휴장이에요. 휴장.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철강주가 좋았어요. 철강주 중에 막 상한가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제 철강주가 좋았어요. 최근에 보면 신기한 게 중국에서 뭐 가면 우리나라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와중에 호주는 신고가를 갱신했죠. 왜? 호주가 바로 철강석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나라 중에 하나죠. 원자재각이 상승하고 좋으니까 철강이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충분히 수익을 한 번 더 내고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철강은 후판 가격 그런 것도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철강주는 분명하게 그게 있어요. 변수가 있는 게 갈수록 탄수 배출권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철강주는 눌릴 수밖에 없는 게 탄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게 철강주죠. 철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탄수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철강주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고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올렸죠. 바닥에서는 기관이 많이 3200 가까이서 많이 밀어올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사실은 사지는 않았지만 선물을 많이 샀죠. 그래서 올렸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상고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1% 정도 약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FMC 외의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열려놓으면 또 곤란하니까 적절하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철강은 중국 영향으로 올랐고 반도체 좋았는데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 좋았죠. 그래서 올랐고 금융이 올라갔어요. 금융은 우리나라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해서 올라가면 금융에서 마진이 좋아지죠. 예대만이 지진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또 요즘 코스닥은 외인이 많이 올리고 있죠.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여행 관련 주 올랐고 여기서 보면 무상중자 권리라고 발생했죠. 노란 풍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무상중자 권리락이 뭐냐면 1대1 무상중자를 한다. 그럼 권리락이 딱 되면 주가가 예를 들어 만원이면 얘가 5천원은 바뀌버립니다. 권리락이 됐으니까 싸게 싸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권리락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무상중자를 못 받아요. 무상중자를 못 받는데 그 전에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상중자를 받게 되죠. 그럼 무상중자 받게 된 사람들은 한 주가 두 주가 됐는데 무상중자 권리락부터는 그 사람들은 한 주로 한 주밖에 못 산단 말이죠. 당연히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대신에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립니다. 보통은 그래요. 권리락이 이래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제도 권리락이인 경우가 두 개가 있었는데 모두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향후에 무상중자가 지금 있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 얘는 1대3이라서 권리락이 되면 4분의 1토막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 20만원이면 5만원이 됩니다. 5만원이 갑자기 확 싸지죠. 그럼 주가는 어떡해요. 당연히 오르죠. 뭔가 싸지는 듯한 느낌. 5만원이 됐네. 우선 주가가 보통은 오릅니다. 권리락이 이래. 그래서 권리락이 이래 확 오르고 그 다음부터 쭉 가면 다시 또 하락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권리락이 이래 파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이래 내가 갖고 있는 거에 4분의 1을 정리하는 거죠. 나중에 4분의 3이 돌아오니까 4분의 1은 권리락이 이래 정리를 해버리고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나중에 무상중재받아서 그건 들고 있다가 또 오르면 팔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거 참고해주시고 급등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여행 테마 그리고 천렙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에서 인술했죠. M&A 이슈. 천렙 M&A 이슈는 굉장히 저는 이건 소문을 못 들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고 매수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면 노란 풍선이 권리락 효과가 나타나서 상한가를 갔죠. 그런데 모든 데가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큐브엔터도 큐브엔터도 무상중재받아서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14% 정도 올랐고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많이 오르죠. 요즘에 그래서 어제도 또 올랐는데 최근에 오딘을 추시는데 오딘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죠. 그 와중에 카카오게임즈가 오딘 덕분에 많이 올랐는데 이터널 리턴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또 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괜찮다. 실제로 제가 평을 좀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요즘 게임계를 아주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는 이렇게 오르는데 다른 게임즈는 어떠냐 다 죽을 수가 있죠. 안 좋아요. 이거 혼자 게임 관련된 그 관련된 ETF나 이런 쪽에서 투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게 아닌가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코싹시총이 2위입니다. 2위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2조 가까이 19,000개 학장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 옵션은 콜매도 푸드 매수했는데 사실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상방에 위클리 옵션을 해놨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좀 올리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수요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수요일은 올리지 않았고 목요일날은 좀 많이 강하게 올렸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선물을 대량 매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팔 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박스권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에서 수익 내기 위해서 선물 매도하고 나중에 선물 매수하고 나중에 선물 매도하면서 또 옵션을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파생상품 거래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면 3290 정도 까지밖에 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3300부터는 다시 또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눌러놓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3300은 아무튼 다음 달 초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포지션을 갑자기 확 바꾸면 모르겠는데 현재 포지션까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무조 포지션이 마이너스 갔다가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왔죠. 근데 조만에 말씀드렸지만 3만 계약 이상은 돌파해야 보통은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박스 꺼내서 눈썹 좋지는 않다. 증시주변자금을 보면 투자자예탁금은 68조 정도 67.9조 신용융자는 24조 정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장고율이 코스피가 좀 늘었습니다. 4.64 코스피가 조금 내려갔고요. 3.14 언론은 나온 건데 MMF에 물리는 자금이 지금 엄청나요. 7월 1일 기준으로 141조였는데 7월 21일은 168조까지 무려 27조가 늘었습니다. MMF는 단기성 통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몰리게 된다는 거는 사실 그래요.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주식기계는 주식지장에 넣기는 싫다. 만약에 주식에 투자할 거면 MMF에 넣을 게 아니라 예탁금에 넣어놓겠죠. 예탁금에 안 넣어놓고 MMF에 넣는다는 거는 주식에 지금 나 주식 살 마음 없어. 박스권인데 재미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고 솔직히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어? 많이 올라가야 3,400,500으로 갈 텐데 아유 그거 먹자고 내가 주식 사겠어? 지금 안 사.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은 들고 있자니 아 이거 뭐 투자할까?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하반기에 IPO하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 돈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넣어갖고 몇 줄에도 받으면 또 뭐 따상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서 그거나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면 사실 한 3,300, 3,500을 막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오 4,000 가나보다 그러면 MMPC 상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대기자금이 지금 168조라는 거 굉장한 돈이죠. 자 7월에 보면 2차전지 주가 매우 급등을 했어요.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아주 좋죠. 그리고 글로벌 ETF 보면 2위가 바로 리튬과 배터리 AT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ETF죠. 이게 지금 글로벌 ETF 중에 2위입니다. 물론 수익률도 매우 좋죠. 최근 1년간은 114%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펀드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관련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전세계에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을 이끈는 거죠. 그럼 여기만 그러냐? 이거 보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ETF도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좋았습니다. 올해 좋았고 특히 국내에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있어요. 여기에 돈이 엄청 불렸어요. 사실 왜냐하면 중국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좋죠. 예를 들자면 CATL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200조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LG화학이랑 삼성 SDI 시총 합친 것보다 CATL 시총이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커요. SK이노베이션까지 합쳐도 세계 합친 것보다 더 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커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2차전지 인기가 폭발입니다. 대폭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엄청 몰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많이 올랐지만 중국은 더 심하게 올랐어요. 훨씬 심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 잘 나가는 쪽이 있으면 그 종목과 관련된 쪽이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있으면 잘 좀 연구를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그건 알고 계신 분 다 아세요. 어제도 보면 중국에서 철강주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철강주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오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참 느린 거 한참 늦는 거 늦은 거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난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주식을 하고 있으니 주식이 아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지 내가 안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한 발자국 빠르게 찾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건 있어요. 나 장기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좋은 거예요.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 특히 단타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분들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정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진짜 저도 그런 분도 봤어요. 맨날 장기 끝나면 코스피, 코스탄 전 종목의 주가 차트를 다 보기치는 분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하나하나 다 클릭해가면서 다 보면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관심용목을 계속 바꾸고 그리고 어느 섹터가 올라가는지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한국에 올라간 거랑 미국에 올라간 거랑 중국에 올라간 거랑 유럽에 올라간 거랑 일본에 올라간 거랑 대만에 올라간 거랑 다 비교 다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비교해보고 그런 거랑 엑슬이나 링걸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랍니다. 화장시간 시간도 없고 밥 먹은 시간도 없고 자는 시간도 부족한 분들 그렇게 하니까 수익률이 엄청나죠. 근데 진짜 딸랑 차트나 보면서 선긋기 몇 개 한 다음에 야 이제 올라가겠지 이제 내려가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계속 살아난 놈은 별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셔야지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생업도 있고 진짜 24시간 모자라게 저는 주식에만 붙어있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장기 투자하면 지금 미국에 뭘 오는지 중국에 뭘 오는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장기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장기 투자하려면 뭘 봐야 되죠? 전 세계 향후에 어떤 산업이 뜰 것인지 어떤 산업 쪽으로 돈의 흐름이 있을 것인지 장기적인 걸 안목에 길러줘야죠.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면 딱 좋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건 거시적인 안목이 커야 되고 거시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튼 다음 주 중반에는 FMC 회의가 있고요. 당연히 그 전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박스권 양세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무더위 제가 지금 40분째 녹화하고 있는데 문 닫아놓고 난방 끄고 하다 보니까 40분이 왜 40분이 걸리냐면 뇌가 뜨거워지니까 멍해지면서 자꾸 말도 느려지고 굉장히 해요. 그래서 녹화 녹음을 여름에는 녹음하기 더 실려지네요. 진짜 일주일에 3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드네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접어야 되나? 유튜브 접어야 되나? 근데 이거 창문 열어놓고 난방이 키면 시끄러워가지고 소음이 들어가서 소음 들어가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음이 치칫거린다고 예전에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긴 좀 그럴 것 같고 어쩔 수 없죠. 덥지만 그냥 해야죠. 하는 데까지 해야죠. 자 그리고 이분들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유튜브만 보시는데 가까이 와서 보시는 분들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안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서르수를 해주셨는데 승인을 저한테 후원을 해주셨는데 뇌가 지금 뜨거워져가지고 아무 말이 막 나와요. 더워가지고 40분째 지금 문 닫아놓고 실내 온도가 한 40도 되나 지금 아무튼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서르수를 신청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서르수에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서르수에 올린 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르수에 올린 글은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세부 섹터 세부 항목 각 종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고 알짜배기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 제가 후원을 받았는데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정보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전체 공개 영상에는 당연히 그런 거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죠. 참고해 주시고 이분들 지금 근데 그 아까운 거를 다 놓치고 계세요. 빨리 승인하시고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